성장주는 홀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순이익이 마이너스에서 지속적인 플러스로 전환될 때 매수한다. 투자 성공의 핵심은 시점이 아니지만 최소한 한국 시장에서는 시점이 중요하다. 외부 여건에 의한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 크며 주가가 반드시 우상향한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시점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미국의 능력 때문이다. 주식 책으로 공부했던 모든 지식들은 미국 데이터를 기준으로 활용한다. 워렌 버핏, 벤저민 그레이엄 모두 미국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들의 기준을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이론이 적합하려면 결국 그 시장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즉 매수 시점보다는 종목 선정이 중요하며 매수한 주식을 홀딩하며 높은 수익률을 이끌어내야 한다. 누가 나에게 장중 매수 타이밍, 몇 달 동안의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을 모르면 단언컨대 매수 타이밍은 100% 운이다 라고 말한다. 분할이건 한 번의 매수건 모두 운이다. 이렇게 보면 그냥 매수하면 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흑자 전환하는 어느 때나 상관없다. 다시 말하지만 철저한 검증을 통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미국의 글로벌 성장조를 찾았다면 시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매수 후 스톰 로스 같은 것을 걸어두고 매도만 하지 않으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50% 이상의 변동성을 견딘다고 생각하고 최소 5년은 기다려야 한다. 사실 나도 처음 매수할 때는 두려웠다. 10년에 걸쳐 은행 이자를 이긴다는 정도의 생각으로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성, 경쟁 위, 성장의 지속성을 파악해야 한다. 며칠 혹은 몇 달 만에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었다고 매도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검증을 거친 주식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식을 모아간다는 생각을 해야지 단기적인 수익률에 집착하면 큰 수익을 얻지 못한다. 레이어드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드님이 지으신 레이어드의 미국 주식 투자 원칙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레이어드님의 책을 리뷰를 했었는데요. 레이어드의 미국 주식 투자 원칙, 레이어드의 파괴적 혁신기업 발굽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매수매도 전략과 파괴적 혁신기업 투자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파괴적 혁신기업의 투자 조건은 이 앞장에서 혁신기업을 발굴했는데 그 혁신기업에 투자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재무 항목들을 살펴보고 있고요. 챕터 5에서는 매수매도 전략 그리고 매수나 매도를 하기 위해서 기업의 가치평가 즉 적정 가치를 어떻게 산출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성장주는 홀딩 전략이 중요하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챕터 5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매수매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주는 홀딩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부터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제가 인트로에서 봤던 순이익이 마이너스에서 지속적인 플러스로 전환될 때 매수한다 입니다.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성장주식을 살 때는 언제 사든 상관없고 그 다음에 주식을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파괴적 혁신기업은 대부분 초기 시장에 진출한 회사로 물음표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음표를 다 나열하고 그 물음표가 하나씩 사라질 때 투자를 시작하면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 제품 양산이 가능한지 단가를 낮출 수 있는지 중국의 공장을 짓는지 일론 머스크가 구속되는 것이 아닌지 모델3가 잘 팔릴지 등의 물음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때가 장기적이고 영속적인 순이익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현실화됐을 때 주가가 점진적으로 상승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보면 순이익이 마이너스에서 지속적인 플러스로 전환될 때가 최적의 매수 시점입니다. 좋은 제품이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는 초기에 감가상각이 재무세표상으로 많이 잡히면서 순이익이 하락하는데 이때는 보통 주가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감가상각보다 훨씬 높은 이익이 발생해 어느 순간부터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플러스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엄청난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고 설비에 의한 매출로 이익이 본격적으로 창출되는 시기가 성장주 투자의 적기라고 합니다. 주식을 매수할 때 가장 힘든 점은 고평가 논란이다. 펄을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다. 하지만 매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순이익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펄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온다. 이런 두려움을 이겨내야 매수할 수 있다. 테슬라의 2020년 9월 펄은 천을 넘었다. 사람들이 그래서 경악을 했죠. 그래서 이런 주식을 어떻게 매수해야 하냐고 얘기를 했지만 이게 9월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단언컨대 일정한 개별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를 예측해 달라는 것과 같다. 누구나 싸게 사고 싶은 욕심이 있다. 특히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그렇다. 하지만 완전히 단기 급등하고 있는 순간이 아니면 그냥 사도 문제 없다. 물론 기업의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단기적인 조정이 올 때 주식을 매수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말이다. 평균 단가는 있고 기업의 본질에 충실해지려는 연식을 하는 것이 낫다. 두 번째는 성장주는 꾸준히 매집하는 것이 전략이다. 추가 매수를 위한 기본적인 가정을 먼저 이야기해보자.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년 이상 필요 없는 여유자금에 한한다. 3년 안에 써야 하는 결혼자금은 금지다. 두 번째, 언제 조정이 일어날지 그 폭이 얼마일지는 신도 모른다. 테슬라든 다른 기업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에 의해 주가가 출렁일 수밖에 없기에 이를 견뎌내야 결실이 있다. 파괴적 혁신기업의 주가 변동성은 다른 주식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하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서다. 처음 진입할 때는 최소 마이너스 50%는 각오하고 신규 매수해야 한다. 이런 기업이 주가는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2000%는 언제나 열려 있어 굳건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하면 폭락할 때 손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은 수익에 익절해 버릴 가능성도 크다. 이익을 보고 매도하는 것입니다. 주식에 대해 계속 공부하고 확신 있는 사람만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경약을 하고 정신이 혼미하지만 당연히 이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견디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주식을 적금 넣듯이 계속 꾸준히 모아가겠다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수가 단기적으로 하락할 때 추가 매수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더 많은 수량을 모을 수 있다. 여기도 되게 꿀팁인 것 같은데요. 추가 매수할 때는 별도 계좌를 이용하면 좋다. 낮은 평당가를 가지고 있는 계좌는 그대로 두고 높은 단가에서 추가 매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별도 계좌로 관리해서 물타기 또는 세금 관리할 때 용이하게 한다. 저도 그래서 신규로 매수하는 주식들은 별도 계좌로 매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책에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기업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길 때만 매도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매도해도 되지만 계속 수익을 극대화하되 기업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길 때만 매도한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주식을 골랐다면 분명히 10배 정도의 수익은 가능하다. 괜히 작은 종목을 여러 개 고르기보다는 심사숙고에서 고른 몇 개의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좋다. 기업의 펀더멘탈에 문제가 생겼되고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CEO의 비전과 추진력의 약화 2. 경쟁자 출현에 의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약화 3. 네트워크 효과에 의한 이익 증가 분명 4. 관련 시장의 성장도나 5. 경쟁 우위를 위협할 수 있는 대체 제품의 출현 세부적인 매도 시점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서 장기 목표 주가, 즉 1, 2년 후의 목표가 아니라 10년 이후의 목표 주가에 도달했을 경우 매도한다. 테슬라에 대한 장기 목표 주가는 최소 2,000달러라고 합니다. 둘째, EPS가 미래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면 단기적인 이슈가 원인인지 장기적인 이슈가 원인인지 파악한 후 장기적인 이슈라면 매도한다. 셋째, 모두가 인정하는 성장 스토리가 무너지면 매도한다. 과점 또는 독점 상태에서 시장이 조금씩 커지더라도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없다면 무조건 매도해야 한다. 넷째, 성장주가 배당을 주기 시작하면 매도를 고민해야 한다. 다섯째, 한 줄로 성장 스토리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매도를 고민해야 한다. 하지만 EPS가 커지고 있고 그 커지는 비율이 계속 유지된다면 주가는 꾸준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펀더멘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가의 당락에 상관없이 홀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순히 주가가 등락할 때는 절대 매도하지 않는다. 미국 성장주의 가장 큰 장점은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한 번 매수하면 기업이 장기적인 성장성을 잃을 때까지 꾸준히 홀딩해야 한다. 특히 파괴적 혁신기업에 대한 자신의 수익률이 100%를 넘는 상태인 보유자의 영향에 들어갔다면 더욱 그렇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사장 파괴적인 혁신기업 투자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파괴적인 혁신기업 발굴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제가 태그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도 보시고 오시면 좋고요. 안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발굴했으면 적어도 이 정도의 재무 항목은 살펴보고 투자를 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에 투자할 기본적인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출의 성장 동력과 추이를 분석한다. 기업 분석에서 주식의 펀더멘탈을 검증하는 것은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파산하지 않을 기업을 거르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 아무리 혁신적이어도 기업이 파산하면 혁신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먼저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로 돈을 벌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기업의 매출이 커질 수 있는지 정량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즉 매출 규모가 최소 15% 이상 성장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 두 번째는 손익 계산보다 현금 흐름에 주목한다. 기업이 혁신을 유지하면서도 망하지 않으려면 R&D와 캐펙스 투자가 적절히 유지되는 과정에서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즉 연구개발비와 공장 건설에 돈이 많이 들어가도 들어오는 현금이 있어가지고 파산할 위험이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야 한다. 생산 공장이 적재적소에 잘 건설되어 연도별 목표에 해당하는 생산 규모를 달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현금 흐름은 손익 계산서보다 조작하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에 성장주의에 종종 나타나는 회계적인 리스크를 예방해준다. 세 번째는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이것만은 알고 가자. 부채 비율은 자본에 대한 부채의 비율로 일반적으로 1 이하면 좋겠지만 요즘과 같은 저금리 흐림에서 반드시 1 이하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하고요. 부채 비율 2 이상의 기업은 반드시 자세히 분석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즉 부채가 자본보다 너무 높다는 거죠. 유동 비율은 유동 자산에 대한 유동 부채의 비율로 1년 이내에 현금이 소진될지 아니면 현금이 늘어날지에 대한 지표다. 즉 유동 비율이 1이라면 1년 이내에 들어오는 현금으로 1년짜리 부채를 간신히 갚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유동 비율이 1 이하의 기업은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1이 이하가 되면 1년 이내에 들어오는 현금으로 부채를 갚을 수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게 기업이 펀더멘탈이 좋아지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는데 투자등급에서 투자적격등급으로 상향된다면 상당히 호재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발생하기 의미값이지 확인한다. 발생액은 일반적으로 단기순이익에서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을 뺀 값으로 계산한다고 하고요. 즉 순이익에서 비연금인 부분이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합니다. 발생액은 해당 기업이 재무적으로 건강한지를 나타낸 지표로 마이너스 값일 때가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혁신기업의 경우 공매도 확인은 필수다. 요새 최근에 게임스탑 때문에 주식시장이 난리였잖아요. 공매도를 치는 기관을 개인들이 방어를 해가지고 쇼키즈를 일으켜가지고 주가가 폭등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혁신기업의 경우는 이런 공매도 확인이 필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공매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알아봐야 될 그런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주가 흐름에서도 공매도 현황은 반드시 분석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다음에 제시한 공매도 관련 용어와 개념은 알아두도록 하자. 공매도 잔고, 공매도로 매도된 주식수를 의미한다. 나스닥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Short Interest Ration 대 SIR 또는 Days to Cover라고 해가지고요. 공매도 주식수를 평균적인 거래량으로 나눈 값으로 공매도 주식을 평균적인 거래량으로 커버할 때 걸리는 날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만약 SIR이 4.31이라면 공매도 물량을 모두 커버리게 하는데 4.31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Short Percent of Float인데요. 유통 주식 대비 공매도 주식수를 말하는 거고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기업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Short 퀴즈는 공매도 잔고가 커지면 투자자들이 그 기업의 장기적인 주식 전망을 안 좋게 본다는 의미지만 아울러 전망이 바뀌었을 때 급하게 주식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갑자기 보유한 공매도 잔고를 매수를 통해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현상을 Short 퀴즈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많은 주식의 경우 Earning Call에서 Earning Surprise가 발생하면 급하게 공매도 물량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급등한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경우가 이 경우가 꽤 있었죠. Short Volume은 말 그대로 공매도 거래량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얼마만큼의 공매도가 거래되었는지 의미하고 완전히 단기 투자자를 위한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은 공매도 잔고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이 주식에 걸려있는 전체 공매도의 규모가 얼만큼이고 그것이 증가하는 추세인지 감소하는 추세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공매도가 많이 걸려있으면 이 주식에 대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공매도가 많이 걸려있는데 펀더멘탈이 바뀌는 좋은 뉴스가 나오면 급등한다고 합니다. Short Squeeze인거죠. 이렇게 우리가 파괴적인 혁신기업 투자를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평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기업의 적정 가치 또는 가치평가는 단순하게 매수를 위한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차원 정도로 성장주인인 경우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고요.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단기적인 밸류에이션도 고민해봐야 주식 매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미래, 잉여,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환하는 것이 기업의 적정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유일하면서도 가장 전통적인 밸류에이션 방법입니다. 즉,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전체 순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환해서 구하면 그게 현재 기업의 가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하기 힘든 게 10년, 20년에 그 기업이 미래에 순이익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순이익을 주요 변서로 하는 EPS, 주당순이익, 퍼, 주가수익비율 매출을 사용하는 PSR, 주가매출비율 방법을 소개한다고 하고요. ROE, 즉 자기자본이익률은 성장주 밸류에이션에 올리지 않기 때문에 개념 정도만 짓고 나간다고 합니다. 이 지표는 제가 그동안 소개한 영상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간략히 살펴볼 거고요. 이 책에 정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좀 특이한 것은 페그라는 지표를 쓰거든요. 이 페그라는 지표는 피터린치가 처음 소개해가지고 한때 인기를 끌었던 지표인데 여기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제가 그 설명을 할 건데요. 주가는 결국 EPS 곱하기 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생각을 하세요. 주가는 EPS 곱하기 퍼다. 그렇기 때문에 EPS 예상치를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펄을 얼만큼을 곱할가는 주관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통 멀티플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업이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이 기업의 장기 성장 기대치가 얼마인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이 펄을 보통 바꿔주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펄을 페그 곱하기 EPS 증가율로 예측을 해가지고 이 펄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일단 EPS는 주당순이익인데 이거는 예상치를 사용하는 건데 이 예상치는 야후 파이낸스에 가면은 구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제가 스탕로우 닷컴이라는 사이트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여기 화면에 나가죠. 여기를 가보면은 예상치를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구한 값에 예상한 퍼 값을 구해줍니다. 이 퍼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페그 곱하기 EPS 증가율인데 이 EPS 증가율은 기존의 이 기업이 어떻게 EPS가 증가했느냐를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 스탕로우 닷컴에 가면은 EPS 증가율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하고 아니면은 예상치를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EPS가 얼만큼 증가하는지를 계산을 해서 EPS 증가율을 얻을 수 있고요. 이 페그는 그 퍼 나누기 EPS 증가율이에요. 즉 EPS 증가율이 만약 30%면은 펄을 30배를 해주면 된다고 이게 피타른치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피타른치는 1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최근에는 이 저금리인과 동시에 우리가 지금 성장주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대표적인 글로벌 성장주 주식들이 4.5 정도를 페그를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그 주관이 좀 개입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종 기업의 페그나 아니면 과거 이 기업의 페그를 구해가지고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4.5를 곱하고 EPS 증가율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에 거의 EPS 증가율이 한 70%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0%를 적용하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정상적인 기업이 EPS 증가율을 40% 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EPS 증가율의 맥시멈은 40% 정도를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그 4.5 곱하기 40 하면은 180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180 곱하기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예상치에다가 EPS를 곱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 책을 살펴보시거나 아니면은 인터넷을 뒤져보시면 이거에 대한 설명자료도 아무래도 나와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거나 다른 자료들을 참고하셔서 한번 더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레이어드의 미국 주식 투자 원칙 제가 그동안 안 살펴본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가 이 책을 또다시 읽으면서 느꼈던 게 정말 이 책은 소장할 가치가 있다. 이 책은 미국 주식 투자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대로 한국 주식 투자에 그대로 적용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구매하셔가지고 여러 번 보면서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줘가지고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이 얻어가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